여기까지는 뭐 어려우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 변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업체에 들어가면 T값이라는 얘기예요. T분포값, T값. 표준화된 값을 써요. 아까 전에 우리가 표준에 대한 값은 뭐냐면 평균을 0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주는데 평균, 표준, 편차라는 개념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긴 한데 모든 사람의 값을 표준화시켜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의 값을 1번 사람은 표준화시켰을 때 값이 얼마고, 얼마고, 얼마고를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표준화된 값으로. 즉, 이 데이터 전체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의 데이터의 표준화된 값을 계산해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쓰는 게 이 값을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표준화된 값. 다시 얘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주는데 Dtach Attach 다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트랜스폰이라는 거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변형해서 계속 추가해 줄 때 쓰는 게 트랜스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자꾸 작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처리 작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서 내가 분석하기 쉽게끔 계속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분석할 때 이 전처리 작업의 비중이 큽니다. 전처리 작업을 잘 해줘야 뒤에 뭐 T-Test, Anova 분석할 때도 이제 데이터 값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Dtach Attach 잘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계속 알죠? 자, 했으면 제가 이걸 볼게요. 자, 웨이트 해줬으니까 이 웨이트 값을 한번 다시 볼게요. 봤더니 제일 끝에 아, 생겼네요. 우리 좀 전에 만들어줬던 거 새로 만든 거 보이시죠? 이 값이 나와야 돼요. 이게 보여야 이렇게 웨이트 Z값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프레임을 새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나와요? 없네. 계속 뜨죠? 자, 그래서 Dtach를 해주고 다시 어테치해준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나왔는데 평균이 뭘로 나왔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평균이 뭘로 나왔어요? 0 Z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을 0으로 치환했을 때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2가 뭐예요? 이게 표준 편차예요. 이게 표준 편차.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그 개념입니다. 평균 0이고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준화 시킨 거예요. 값이.